왜 그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? 왜? 신경 쓰여? 예. 다행이다. 네? 나도 나 엄청 신경 쓰이거든. 그게 무슨... 야, 내가 너 결혼할 때 행진곡 쳐줄게, 진짜로. 사양할랜다. 누구 결혼식을 망치려고. 차라리... 옆에 서던가. 미쳤네. 네 아빠 신부가 사지고 내가 왜 서. 알았어, 안 세워. 처음엔 그냥 웃기고 즐겁고 그냥 딱 그 정도였어. 응. 근데 요즘은... 겁나고... 무섭고... 화나는 분들 투선이야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? 너 때문에? 응. 강한 분들 너 때문에. 어... 미안하다. is that a joke or? 그럼 지금부터나 좋아해. 가능하면 진심이야. 난 니가 좋아졌어. 니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? 어... 설마 추아야? 눈치는 더럽게 없어 키스했잖아 야 키스 안 했거든 우리 기억나면 뭐 어색해지기만 하지 너도 그냥 술김에 헷갈려서 너도 그냥 술김에 헷갈려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좀 그만해 데뷔 그새 내가 허렸었나 봐 그날은 미안하다 그게 아 나 다 이해해 키스가 뭐 별거라고 난 다 잊었어 미안해 안 해도 돼 뭐 너한테는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난 장난 같은 거 아니었어 제 눈엔 한 팀장님 관심과 정성 꽤 많이 보였어요 오죽하면 오해할 뻔했다니까요 오해? 혹시 뭐 저에 대한 어떤 이성 간의 관심인가 했는데 오해더라고요 도산이 덕에 바로 풀었어요 오해더라고요 사랑해요 잘자요 잘자요 사랑해요 who dared to steal my line 맞잖아 지용이 아니라고 했지 지용이 맞잖아 한 번만 더 하면 또 키스해버린다 너 지난번에 내가 키스했을 때 기억하지 나랑 또 키스하고 싶어? 하야간 박봉수 너 이상해 내가 뭐가? 너 왠지 좀 편해 잠에 간낼까? 잠에 간낼까? 알감 고맙습니다 진짜? 뭐하는거야? 네네. 내가 멈추고 싶다. 네네. 내가 네네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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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